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에 삼성물산 주가가 어제 시작할 때 22% 이렇게 뛰었던 것 같은데 결국 13.5% 이상 올랐다? 오른다고 했죠. 사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 주식이니까 당연히 삼성물산이 후계 구도에 가장 키가 되는 회사인 것은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20%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 13.46% 올라서 그런데 13.46%도 어제 같은 날은 13%가 아니라 한 30% 오른 것 같아요. 코스닥. 어제 같은 날은. 어제 같은 날. 그런데 거래가 엄청 늘었습니다. 944만 주. 23일 직전 거래를 비교하면 32배 넘게 거래가 늘었고요. 더 저거 한 건 삼성물산 우선주 우비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내들어면서 상한가 쳤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AB가 있어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네. 물산 우선주는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29.86% 올라서 이거 뚫려버렸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는 16.90포인트 내렸고 코스닥은 무려 3.71% 급락하는 장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돋보이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17.33%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동생 어머니 합치면 삼성물산 총수 일가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무려 33.4%입니다. 이렇게 큰 대형사 상장사에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지분이 특수관계인으로 33% 이상 된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적대적 M&A를 한다든지 굉장히 힘든 주식 보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이건희 회장은 2.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아버지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하나 꼽으라면 이런 거 삼성물산인데 그런데 이번에 10조에서 11조 물론 시가총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주식의 상속세는 상속 시점으로부터 직전 직후 2개월, 4개월 평균 주가를 본다니까 이게 더 10조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10에서 11조 정도 되는데 그럼 뭔가 매각을 하든지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주로 삼성물산에 관심을 가졌던 측의 논리는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예전에도 삼성물산을 통해서 배당금 이런 거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동생들이나 어머니가 그래서 삼성물산이 배당을 많이 늘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왔단 말이죠. 참고로 이 회장과 가족이 보유하고 계열사주기로 받은 배당소득이 작년에 이건희 회장 포함입니다. 7,246억 원을 받았거든요. 배당이요? 배당 총액이. 그런데 이 배당 총액이... 배당액은 그냥 수입이죠? 그럼요. 세금 배당세를 내는 수입이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배당은 올해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배당소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많이 받아야 이걸로 삼성전자주식도 사고 삼성생명주식도 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상속세를 10조 이상 내면서 이게 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삼성그룹 일가의 보유 지분을 정리를 해서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이 20.76%를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18, 삼성물산이 지금 표에 나오죠. 2.90, 삼성SDS가 0.01이고 이제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이 17.86이고 삼성SDS가 9.20,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0.7, 삼성생명은 0.06, 그러니까 삼성화재 0.09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 관련된 주식을 다 개인적으로 상속을 받을까? 여기에 캐션 마크를 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그냥 삼성물산이 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본 거예요. 개인의 재산인데 법인이 상속을 받을까요? 이건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법인 상속 중요분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 법인세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하지 않듯하고 선언을, 물론 이 선언이 지켜질지 여부에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언을 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 지분을 직접 상속받는 대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물려받도록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이 부회장은 어차피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증여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는 삼성물산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형태로 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은 상당히 덜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삼성생명법에 삼성전자 지분 5.5%가량을 처분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산총액의 3% 이상 못 갚게 돼 있는 건데 법을 바꾸게 되면 지금은 그걸 장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데 그걸 시가로 하면 5.5%가량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삼성물산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삼성물산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확고하게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이건 시나리오입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삼성생명, 삼성전자 직접 상속받지 않고 삼성물산 지분,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2.9%만 추가로 더 가져버리면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굉장히 공고해지잖아요. 이런 방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이건희 회장이 병상이 있었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거 생각 안 해놨겠냐 이거죠. 당연히 생각해놨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10조 이상의 상속세를 해서 뭔가 지분을 팔고 배당. 왜냐하면 연부연납이라고 분할납을 하더라도 이 상속자들이 그걸 다 낼 정도로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상으로 삼성물산이 하게 되면 사실은 상속세 부담도 없지만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내 자녀들에게 경영권 주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삼성물산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어제 나왔는데 그렇게 돼도 삼성물산한테는 호재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자산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사후에 어떻게 지배구조가 바뀌는지 아주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네이버랑 CJ. 저희가 한번 뉴스에서 다뤄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예고가 된 거죠. 6천억대 주식 교환을 하면서 콘텐츠 그리고 물류 쪽에 공룡이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공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뽑았네요. 콘텐츠 물류 공룡 도약. 통상 되게 호의적으로 쓸 때는 큰 걸음. 광폭행보 이런 걸 쓰죠. 그렇습니다. 통상. 그런데 어쨌든 예고가 된 건데 네이버는 CJ대한통원 주식 3천억 원어치 179만여주 그리고 CJENM 주식 1,500억 원어치 109만여주 그리고 CJENM의 계열사죠.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의 1,500억 원어치를 취득한다. 어제 공시가 떴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 네이버는 CJ대한통원 지분의 7.85% CJENM 지분의 4.99%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의 6.26%를 갖게 되는 주요 주주가 됐고요. 주요 주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네이버에 보니까 CJ대한통원과 CJENM은 3대 주주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대신해서 CJ그룹은 뭘 가졌냐. 보시면 여기 뭐가 있을 텐데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이버 지분을 각각 0.32%씩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미있죠. 물론 네이버가 워낙 주가가 비싸니까. 회사는 크고 봐야 되겠네요. 바꿨는데 CJENM은 CJ그룹은 합쳐서 0.64%의 네이버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 네이버는 CJ대한통원 7.85% CJENM 4.99% 같은 금액인데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으면서 그러면서 VR이라든지 AR을 적용한 실감형 및 쇼폼 잘 모르겠어요. 콘텐츠를 새롭게 뭔가 만드는데 저희가 눈에 띄는 것은 돈을 이쪽 양사가 돈을 한 3천억 내 가지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콘텐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왔어요. 우리도 콘텐츠 만드니까. 우리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도 네이버랑 지분 교환할까요? 지분 교환은 되지도 않는 얘기. 거기다가 이제 CJ대한통운이 택배 인프라 이런 걸 지금도 네이버 쇼핑에서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보감해서 포장, 배송, 재고 관리까지 한꺼번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 통합물류? 풀필먼트라 그러잖아요. 풀필먼트. 알아두세요. 풀필먼트. 영어를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걸 통상 역에서 쓰니까. 풀필먼트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네이버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물류산업까지도 같이 한번 시너지를 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관련된 회사의 주가들은 다 그냥 좀 힘없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개장 초에는 이 소식이 물론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신선 몸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반응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전투표 열기가 6천만 육박하고 있다고. 전에 저희가 한번 지난 목요일에. 그때 5천만 된다. 그랬었죠. 지금 6천만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죠? 자, 이제 그래도 투표일까지 한 8, 9일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딱 남은 것 같은데요. 네. jp통신이 집계를 한 걸 보면 사전투표 수가 5,860만 표로 지난 2016년 우편 투표 및 조기 현장 투표 전체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주일 이상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전투표가 크게 는다. 과연 그런 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인데 아전인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각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전 민주당 등록자들이 우편 투표 수의 51% 아, 이제 사전투표라고 아니고 우편 투표하고 현장 투표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15일 현재로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 집계 투표 수의 민주당 등록자 이게 그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나봐요. 투표하기 전에. 51%를 차지해서 25%를 기록한 공화당하고 큰 표 차이를 보였는데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공화당이 31%로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초기에는 거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화당도 사전투표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이 사실 주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한 3년 살다 보니까 지인도 있고 친척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혼전이다. 혼전. 그런데 혼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물론 제 개인적인 인터뷰입니다마는 바이든이 지난번 두 번째 후보 토론 때 정유산업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하게 얘기했대요. 지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되게 일부 주에서는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조 바이든 아이들 헌터 바이든의 추문. 그게 영향이 좀 있군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대요. 그게. 그리고 그 추문이 두 가지 맥락인데 하나는 무슨 대외적으로 중국이나 우크라이나로 장난쳤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이 되면 중국하고 강하게 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여론을 트럼프 쪽에서 만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이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게 여성 유권자들이잖아요. 여성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많이 안 찍는다. 그래서 많이 돌아섰는데 이 아들의 추문 비디오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 디스커스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론 민심이 좀 돌아선다.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에게 굉장히 많이 쏠렸던 여성 유권자들도 아들의 스캔들. 거기 동영상이나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미확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투표 심리에 상당히 막판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혼전 양상이다. 라는 것 같다. 라는 게 현지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전투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는 건 분명히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년 이상 투표 역사상 1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 이번에 투표율이. 투표율이 높다는 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우위라고 지난번에 김동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후보의 일방적인 우세로 얘기하기에는 막판의 분위기가 트럼프 쪽으로도 바람이 좀 불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상에서도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미국 사시는 분 중에 지금 그쪽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채팅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안 사시면서 사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사시는 분들이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는 제가 무슨 여론조사를 쓴 건 아니고 하도 궁금해서 어젯밤에 잠도 안 오고 개인적으로 돌리신 거잖아요 이거는. 돌려본 거죠. 그런데 동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면 막판의 분위기가 약간 어느 주입니까 그 주는? 뉴저지주 뉴욕주. 뉴저지와 뉴욕주. 원래 거기는 민주당 완전 강세죠. 민주당 판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 수 없다. 과연. 그런데 뉴욕 뉴저지에 산다고 다 민주당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강세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지역인 거죠. 자 그러면 저희 뉴스3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미시건은 완전 트럼프랍니다. 그래요? 미시건? 네. 미시건 또 제가 전문 아닙니까? 아니. 사실 잘 게 있었잖아. 아니. 그래서 그냥 2년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너무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서